네 안녕하세요 저는 굿파트너에서 워러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MG 신입 변호사 전은호 역할을 맡은 표준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첫 작품이죠? 네 첫 작품인데 소감 처음 전역하고 나서 굿파트너 대본을 소식을 받고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머리가 굉장히 짧았었거든요. 해병대 돌격머리였었는데 이런 머리 스타일의 이혼 변호사가 있을까? 머리를 길러야 되나? 빨리 길러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었던 것 같고요.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먼저 저를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굿파트너가 저를 선택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 지금도 그 기운이 남아있는데요. 열심히 선택하셨습니까? 아 좋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자 이제 다음 주는 아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